유튜브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플레이해 볼 게임은 메트로 라스트 라이트 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소설 원작으로 만든 FPS 생존 게임입니다 소설이 워낙 유명해서 게임으로 나왔는데 어머나 게임도 대박이 났네 이 게임에 흥미를 가진 이유는 핵전쟁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주제라 되게 호기심을 좀 자극을 했어요 그리고 또 방사능으로 오염된 괴물도 나오고 막 지하철 세력전쟁도 하고 막 아래서 야스도 하고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팀 평점도 띵작 같다기라고 소문이 나서 이거 안 해볼래야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나온지는 좀 됐는데 리덕스 버전이라고 새로 나왔는데 게임 화제 같은 거를 좀 더 고화질로 플레이할 수 있게끔 리메이크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K로 플레이를 해볼 예정입니다 현재 명절 세일이라고 메트로 시리즈 전체 세일 기간이니까 또 싸게 구매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찾은 종합게임 딜리트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이 게임의 줄거리 같은 경우는 대충 대충 전체 세일 기간이 많습니다 from the gardens direction the dark ones huge towering a full head over the highest man nightmarish creatures creepy as a man turned inside out monsters born to destroy us the word was they were incredibly strong and unnaturally evil that with bare paws they could tear armed men apart that's all lies truth is even scarier well i used to live nearby before the war i mean up there i was on the train when it happened i tried calling my family but couldn't get through what the hell what the hell what happened shit shi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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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shi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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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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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profi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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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리 이거 무슨 얘 어? 아 꿈이구나 그렇지 쟤네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는 그들이 쟤네에게 접촉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1편의 내용인 것 같아요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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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Millor, 아이씨인의 한 가지가 where we must persuade him to allow this mission. 간, I told you to get out! This is a classified base, you shouldn't even be here! I'll take you to Colonel Miller. Follow me, Artyom. Mr.Millor, 하늘이 있을 수 있을까. libre의 주인 시절에 기다려 주셨지요. 직선은 해 주신 줄 알습니다. 오오, 라이터 보소? 어허허 저기가 내 방이구나 어어, 메트로 2030 1533 전작이지 아니 소설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게임으로 나왔을까? 여기가 이제 지하철, 노선도 가봅시다 아, 사람 다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이 장착을 시작해 봤을 때 스타린스 아 여기가 화장실 있고 우와 저렇게 샤워하는거야? 살짝 열악하긴 하다 저기가 훈련장 신입이네 하지만 그만 사항이 부르네 안녕하세요, 아르틸 오늘 아침에 고객님 지금는 그 렌저라인이잖아 주신에 뵙기를 해 열기로 할게 이제는 이제 를 든지 일단 그니까 가스 마스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스 마스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전용량이 아직도 적은 곳에 부족한 것이고, 물에 부족한 것입니다. 그는 이 메트로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아, 이런 마스칭에 있는 마스칭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마스칭이 없다는 것만큼은, 하지만 이 마스칭은 안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건 고급 상태입니다. 금요도 줘? 총알로 주네. 그래 여기서 이제 지폐는 다 필요가 없지. 총알이 이제. 자 이게 장비구나. 자 벨이브. 숙련된 총기 장인에 의해 매트로에서 받은 이속총. 원거리어. 칼라쉬. 네 AK네. 바스타드. 바스타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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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선택. 그 칼라쉬는 그 일을 앞에서의 랭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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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이. 자세히. 와 되게 쎄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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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패드로 하고 있는거야. 자. 자. 자세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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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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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이네 오 이거 쏙 빠르다 힐링이네 바로 죽은거 없나? 더 있구나 샷건도 하나 챙겨야겠다 샷건도 하나 챙겨야겠다 이렇게 가져가면 될거 같은데 얍 알겠어 자 나가 봅시다 consistent 고령 자고도 뭐지 여기 있다는게 정신없는건 바로 옆에서 식당이네 고기가 있어 자동전과 문단을 확인함 대기 귀하겠다 다른 강력 sağ다. 공원은 중국으로 전해드렸다. 큰 회사용은 있을까.. 밥과 함께할 것이다. 소만들 에그, 알렉스. 열여 열어! 총알이 가져가도 쉽다! 여기 뭐 고생하냐. 마무리 차도? 낫은놈! demasiado 뭐 했었어? 여기! 열어어! 자, 이제 가봅시다 완전 벙커인데? When the next shift came, the door was opened and the lab ransacked. Lesnitski was gone. Shit! So, what's inside? Chemical weapons, maybe some other shit. That's all I heard. Goddammit. The colonel's going to cure me a new one because of Lesnitski. A red-hot poker right into my soul. If I still cuddle. Alright, let's go.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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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기만 한다면은 방어는 확실히 될 것 같아 괴물들한테 폐지자고 경제는 미인가들이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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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로운 세상에 우리의 생활을 때리기 위해 이 모든 세상에 발견됩니다 그는 가상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예전의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 그리고 예전의 법은 말입니다 예전의 법은 말입니다 어, 뭐야 여기가 있는가 아... 칸에 가면 칸에 가면 다크윙을 찾으세요. 또 한 스나이퍼를 보내주세요. 아마! 네, 선생님. 왜 한 스나이퍼를 필요할까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직업을 끝냈어요. 미러리, 너는 없지! 죽을래! 그리스도! 이놈아! 너는... 우리 다 끝났어. 이놈아! 아르디움!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깜짝놀라 칸 생각해보니 깜짝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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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은 그리고 모든 런데라 런데라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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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헌 conc 레즈뉴스키가 공농에 빠져버리면 메트로는 위험하겠지 오 책이다 메모 내가 그들의 이론이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군단의 전사가 되어 인류를 보호하는 데 내 인생을 바쳐야 한다 메트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인물은 내게 너무나 잘 어울린다 날 거부조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들은 우리의 혼란에 날린다고 생각해 우리의 인물을 방지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것도 우린 그들이 고생하겠지 그들은 그들은 그들이 생기고 나타나고 그들은 지하와 함께 죽을 수 있다 미치다 너희들과 흘린다 이 인물은 왜 이렇게 움직이지 내 아저씨 다리, 그 다음의 테이크 어 지하철이 아직 다리다 이어요. 난 정확히 1년 전에 방송탑 꼭대기에서 보타니컬 너로 떨어지는 기사를 해봤습니다. 생물들은 제테미를 맺고 금속과 유리는 녹아내렸다. 아무것도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칸이 거기서 검은 존재를 발견했다. 이제 내 인보는 그놈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다. 내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미사일을 떨어뜨렸다는걸... 음... 저걸 다 따는 소리네. 자기가 쏜건 아니고 거기서 생존한 생존한 검은 존재가 있다 해서 그놈을 제거하러 가는 길이 오 12개이지 샷코리다. 오 빠르다. 아 처음에는 트레인은 일반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노래일은 마이코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이것은 천국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 터널은 처음 와보는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앞서울 적 없었다. 우와 분위기 봐. 살발하다. 아 야 무슨 생지가 야이씨. 어유 살이 왜기세. 드리끄리 짼노. 문 열라고? 우와 씨 죽어있다 야. 알았다. 구 Plań 조사 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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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구국 보다 여행 로망 Deutsвар 구국 와 분위기 봐 미쳤구나 여기 혹시 이런 데 가면 사내할 거 있거든 있을 것 같아 전혀 없고요 어우 무서워 어우 냄새 어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불 못 튀지나? 어? 뭐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런 식으로 누구야? 그럼 그렇지 합의할게 어렵진 않지 같이 가 같이 가 방독면 엘디로 방독면 스포 퀴트 아직 남았네 와우와우와 과연 그럴까? 내가 넘을 수 없을까?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우 이봐 으흐 손 좀 줘 압증 넘어왔다 야 지상은 완전 그냥 와 어? 뭔 소리야? 아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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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스크 오, 방금 부터 닦아? 아, 이런식으로 오, 방금 부터 닦아? 아, 이런식으로 야, 잠시만, 무슨 날아다니는 애가 있는데? 아, 여기 방사로 높다. 소리 난다, 방사로 높은 소리. 어디로 가야되지? 오, 다크 스테이프가 그 홈은 정말 잘생겼다. 더하러 가야겠다. 또 한 거, 뭐지. 한 거, 뭐지. 이제, 더하러 가야겠다. 더하러 가야겠다. 미쳤다. 더하러 가야겠다. 더하러 가야겠다. 더하러 가야겠다. 왼쪽으로 가 금대 부끄럽다 내가 팅 Properinger 안 입었구나 었는데 나 바boo dilemma 봐봐 어 놀래! 인마 이거 누구야? 이쪽에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구나 어? 이 쏴? 어? 아니야 아니야 뭐 착한 애 같은데 얘? 어 얘 아파한다 야 얼굴 안 착한데? 아 이게 1편의 내용이구나 어 지금 보이는 장면이 1편에 탐이라는게 있었는데 아 저렇게 해서 어 저렇게 말하는데? 아 어 지금 뭐야? 내 저개죠 불타한 정원의 표에서 만난 생명체는 검은 존재 같았다 그리고 그는 내 정신을 침투할 수 있었고 내면 깊숙한 곳에 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그는 아이에 불과했다 그는 분명 날 알아봤다 그리고 류호했다 게다가 얼마간 날 기절시키까지 시켰다 덕분에 적들의 손에 붙잡힌 것 같다 다른 세력이네 다른 세력 어 저 앞에 다 누워있어 이로 이라이크 φ은 난 다음 신생각의 변화 안 되지 나, 나 나 유일한 두 다리, 두 뼈, 손이나 한 번도 이 친구 지금 뭐하고 있는데? 302mm 정도 잠시만요 와 저걸로 무지성 그냥 변종 확 진짜 찾았네 와 씨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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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죽을라 죽을라 내 차례야? 안 돼! 시호 장군 한편에 야 신호를 그렇게 갑자기 주면 어떡해 순발력 안 됐으면 죽을 뻔했잖아 공갈비 공갈비 또 다른 공갈비 좀 더하긴 이렇게 장난감 정말로 탑북 그 técnете 세 등림도 나 총 안주냐? 아니 근데 쓰레기 투입구에 사람을 넣어놨으니까 저 밑에 사람이 엄청 많지 않을까? 나도 내려가야 감당이 안되는데 아씨 피바 와 냄새가 어떨까 어? 와 와 와 냄새가 어떨까 살 먹어야지 맞지 살 먹어야지 아 진짜 에이 아이고야 사람이 괴물인지 괴물이? 딱 착한 놈이지 으쌰 뺏어나면 물이 아 맘에 공간에 도망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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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역시끼도 내 맘에 도착해 어디서 남은 거 같다 이제 결말이 참깊고 여러분을 감사드립니다 갑시다 퀴퀴 아시아봐라 제 바람이 어묵이 퀴퀴 퀴퀴 오케이 퀴퀴퀴 로우스 퀴퀴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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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퀴퀴퀴 위로 올라가야지 수영소 고마워 고마워 베덕 수영소 고마워 제 저 두 사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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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oh yes we we okay the right one I the left one I will the straight mine then you take your stand understand scary so Let's do it 하하하하하 무슨 소리야? 너 차례야 너 차례야 니 차례야 와 쟤는 죽여버리네 나도 죽일걸 그랬나 들리지 않나? 저쪽이 발을 내려와 아이고 쇼? 어우구야 억울해주나 이런가? 너는 죽을뿐야 너는 죽을뿐야 나한테 죽을뿐야 나의 불을 끄는거잖아 뭐? 쟤는 한살을 보냈죠 빨리 쟤는거, 빨리, 빨리 아 기절을 시키.. 아니 나 열쇠가 없어 얘들아 미안해 아 여기로 가라고? 아 냄새 으아 야 화질 진짜 좋다 이렇게 도와줄라 그랬어 그 위에 파이프 칼이 녹썰어가지고 밑에 다 보이네 백발 뭐하 파이프 녹썰어까지 태어나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으 징그러워 칼빡 이거 칼빡자 뒤에 칼빡자 미안한데 칼빡자 아 발소리가 들리는데 내 발아픈데 이게 돌아가는 사운드인지 아니면 내 쪽으로 오는 사운드인지 모르겠네 포르쉐가 내 쪽으로 비추고 있으니깐 뒤져 와 개볼들 이렇게 잡아놨네 샤랍 샤랍 맨 조용 조용 나중에 다 풀어줄게요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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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이고 싶은데 왠 바람에 이번에는 안의 가르치다! 그치 못 웃음! 네! 정답은 희망하고, 이렇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프릿! 나의 헬로! 외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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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헬로! 어 총줄랑 같다 어 총기 달렸다 나이스 아 이게 방사능 그거네 방사능 시계 You take the lower route. I'll take the top and cover you One down 나 고촌도 훨씬 저가보리는데 뭐, there's nothing on this helmet. 오토바이트, 이즈에, 이즈에, 이즈에. ALAR! ALAR! SHEEP IN THE DOOR! ALAR! THE KUME'S ART COMING! HE'S DEAD! SUGIE! YOU ASKED FOR HIM! BOOM! BOOM! 다 잡은 거 아니야? 우와... 이게 걸리네. 총알 새끼, 총알 새끼. 이게 돌이다. 이거 다 돌이다. 이거 다 돌이다. 이거 다 돌이다. 봐봐. 타미할 거 있을 수도 있어. 기다려봐. 봐봐. 있잖아. 누구 상자야? 야, 이게 아래. 둘릴게. 봐봐. 좋아! 가사! 좋아! 수용소에서 탈출했다. 다행이다. 내 정의적은 내 친구. 나치 수용소를 탈출한 상황에 제복을 붙이자면 이것이 낙지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파벨이다. 그간 이끌던 붉은 제복. 경찰들은 나치들에게 몰살당합니다. 난 공상주의자를 좋아하질 않지만 파벨은 진정한 용처럼 울동했다. 피가 다행이다. 야야야 이렇게 대놓고 누가 가도 돼? D6 벗고 단지해서 진짜 못 찾아냈다. 원래 집 4기지죠. 원래 아르티옥기지. 이 시즈는 스파트! 이 시즈는... 이 시즈는... 야 미치있기... 야! 야! 이 총통 어떻게... 아니! 아니 아어려예요! 아 sprl!!! 아 총알... 아야. 아이... 쳐다! 후우우! 와.. 같이 푸스 무대에요? 나이스 어.. 파멜 잘 싸우는데? 나 또 왜 총알 맞히잖아 어? 어? 이거 태블됐어 쏴야지 저.. 어디 총돌치 모르는데 아.. 마우스 좀.. 마우스 말했다 우린 불가능한 상황을 이제 군단으로 돌아가 거북두들을 못 쳤음을 보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무 실패를 보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북두들과 매트로 아래에 있다면 나 혼자선 그를 찾을 수 없다 우선 가장 가까운 중립역을 거쳐 군단을 보고 폴리스로 가야 한다 타벨이 그 길을 알려주겠습니다 아.. 야.. 지금 훌를라 왓팟 하핰핰 다 끝나네 자자, 라이트 악기가 저쪽 어디있지? 라이트가 무슨 키였지? 큰일 났다 잡혔다 자자, 라이트 악기가 저쪽으로 멈추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하는 상대가 있으므로 이렇게 더 있으며 더 더 많아 로ger, 확인해봐, OVER This is a fucking mess! A communist rat found in our tunnels! ...이거는... 나는 살짝 뚫는 스타일이야 미안한데 나는 살짝 뚫는 스타일이야 미안해 나 뚫어버릴게 이 녀석은 이 녀석에서 멈추는 게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와 큰일 날뻔? 제가 패드로, 여러분들 패드로 해서 내가 에임서칭이 그 빠르시간 어 이거 뭐야? 곤충은 계속 들고 가고 싶은데 이거 샷걸인가 봐 이게 에이 에이씨 애들 좀 빡빡지 쓰고 들어와. 총알 챙겨. 이거 다 돈이거든? 오! 잠시만. 훨씬 좋아 보는데 이거? 리볼브에? 그러면은 이거 일본어 바꾸고 바꾼 상태에서 바꾸기. 와 달려있네. 이거 한발짜리네. 나이프 아니야? 어 키 찾았다. 이것도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샷건 게이지 총알. 이게 몇탄 쓰는거지? 아 이거구나. 얘는 총알 못쓰지? 샷건 총알이 지금 두개가 있으니까 안되겠다. 이볼별 하나 챙기고. 이거 이게 지금 12게이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너무 밝아. 너무 밝아. 어디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사비쿠! 2층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2층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리로 올라가면 되나? 아 이리로 올라가면 되나? 아 권총이라. 아 이리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 보이네. 몇종알이. 이것두고. 이 정도 먹고 다 잡은 것 같은데? 돌아다녀도. 오. 오. 궁궐쎄. 에이. 오. 소주 많이 모았다. 오. 조격총 아니야 이거? 안 되다 봐라. 뭐. 오. 이거 리버버 되게 세보인다. 잠시만. 내가 총이 뭐고있지? 아 근데 거쳐서 소음기가 달려있는게 됐을텐데 빌체크했고 갑시다 조심하시고 계세요 reinforcements are on their way 좋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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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아 이거 한번 써보자 12게이츠 총알 으 저희도 총 뭐야 덕분에 총알이 많이 생겼는데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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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금만 등 돌려도 너 배신할거지 너 배신할거지 으 일단은 봐준다 나에게 항복완자 자비를 베풀어준다 저희도 으 으 으 하이 뭐야 이거를 챙기고 싶은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파멸 구하러 가야되는데 아 여기로 가는거 파멸 기다려 곧 갈게 아 거미 으 맞지 구하러 가야죠 여러분들 친구잖아 브랜드 바로 구하러 갑니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내가 구해줄게 내가 구해줄게 내가 구해줄게 기다려 어 옛날에도 이렇게 전선 때문에 옆에다가 이렇게 대구리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네 걸어놨네 턴 정리한다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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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열리도 아 죄송합니다 조심해 그래야돼 잠시만 이 총 속이 달려있나? 달려있네 장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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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칼로 죽이고 하나는 칼로 죽이고 하나는 칼로 죽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비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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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 치웨 내가 바로 이 자미 왕 딜렛 불꽃불꽃 불꽃불꽃 바삭한 사람 바삭한 사람 로빅스 이럴 땐 도work 스파크가 저리 액 그녀 말 ilippe 쑥쑥 액 comm 애들이 친스 반대 우린 히 대 쩝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미 대 대 대 대 대 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이게 걸려? 아 이게 걸려? 걸렸어 이게? 처음부터 나 다 잡은 줄 알았는데 나는 애들이 잔바리가 좀 남았었네 여기로 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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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을지 죽을지 그 사람의 자체를 이 세상을 싫어 이 세상을 싫어하는거지 이 세상을 싫어하는거지 어이 왕따 당하고 있었나봐 기절하기 튀었네 기절하기 아 놀래라 저거 너 땜질하고 있었네 어우씨 저거 죽였어? 우리 아직도 알렛츠 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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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안 걸릴까 이거, 뛰면 걸릴 것 같은데 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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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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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인적으로 다 죽이고 가고싶은데 내가 지금 패드라서 에임이 별로가 막 다 왔거든 지금 다 왔어 지금 저 키우고 있을까 진짜 다 왔어 다 왔어 저거 미안해 너 내가 모르고 너 이거 소중이야 소중이야 이게 미안해 어 나 미스테이크 인정 우와 이거 뚫리는거 봐 이거 얘들 좀 지금 죽여놔야 나중에 걸려도 말이 안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여기 안은 다 잡은거 같은데 여기 또 뭐야 이 나침반이 지금 내가 가야되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다음 미션 이리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뚫려야 돼요 여기 뭐 빡된거 아니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더 저버린데 아 아 아 벌린거 아니야 이게 공기총이네 마치 이 분야 이 분야 가진 이 분야 아 이 분야 이 분야 이 분야 보니 어린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굳이 무럴. 반대가 타이틀 수 있을 것입니다. 복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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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발렸어요 이거? 아, 자격 너무 안좋다 어, 나 걸린거 아니야 이거? 내 위치를 알고있진 않겠지? 그러니까 쳐들어오진 않는데 그래도 맞다 우와, 힘이 났다 어, 마우스 마렵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잠시만, 마우스 잠시만, 잠시만 쓸게요 총알을 봐라 총알을 봐라 잘 안 해봅시다 자격은 안 해봅시다 자격은 안 해봅시다 자격은 안 해봅시다 와... 아몰도 썼다 우와... 다 풀리는구나 으어어어 놀라워 우와 시작권 대박이다 이거 요걸로 가자 요걸로 가자 다 잡았다 샤크리 최고네 한발짜리 권총보다 어우 샤크리 최고네 근데 이거 장소를 어떻게 하지? 펌프질을? 아...뭐라 했지? 아...이런식에 왜? 어떻게 해? 여기서 아...이런식으로 멀리 있는 애들이 있는데 와...이거때문에 약 데미지가 약해 멀리 있는 곳 오면은 딜이 약해가지고 아...이거 아 샤크리 최고 아 샤크리 아 샤크리 아 샤크리 안에 열 수 있는데 아 샤크리 아 샤크리 아 샤크리 아 샤크리 아 샤크리 아이씨 부비트랩 아아 아 부비트랩 뭐야 우와 얘 트랩 서치해놨네 일로 가지마라고 이거 땅도 잘 보고 걸어야겠다 방금 이게 선을 해가지고 폭탄이었으면 나 죽었겠다 이거 이걸로 가는게 맞네 아 이게 너무 무서운데 어 타벨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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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the way to do it, bro. Just like the three musketeers. 그 책 읽어봤어? 야 근데 뭐도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쪽 방향으로 오는 애들한테 이제 벽 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물을 봉쇄한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 이쪽을 향해? 굉장히 무서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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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structures Els I What I That What I I Asian protocol einen Dr out 나 뒤에서 나와보기 기절하는거 진짜 아니 라이터 뭐였지? 라이터 이거 키좀 봅시다 아 라이터 이거 안되나 와 바람 부는거같이 표현된가봐 미쳤다 와 여기 밑으로 내려가자고? 자살행위 아니야 이거? 야씨 어우 내.. 어우 어우야 사람 뼈 어우 자살행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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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이 시각? 와 나 소리 듣기 너무 싫어 기다려 볼래 파밍 좀 하게? 너무 맛있어 보인다 너무 늦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거? 뭐가 나올 것 같다 진짜 뭐 나올 것 같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빨래 아 나 거미 소리 너무 싫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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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쥬 불빛을 무서워한다 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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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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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가 너무 아니요, 뭐 잡죠? 으윽! 괜찮아, 아르오브! 들어! 움직이도록! 아아, 또 그들! 더 기다려 주세요, 아르오브! 내가 다시 받을 수 있어야 해! 나 혼자 없애라고? 뭐죠? 뭐죠? 뭐...뭐...뭐...뭐... 꼬바아아 이 후레쉬도 배터리가 점점 다 있기때문에 충전을 해줘야되고 어 장대로 피 뛰기? 미쳤구나 목숨이 너 여러개구나 홀리 쉣 뒤에 왔다 뒤에 왔다 뒤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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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돈다구 뒤에 돈다구 넌 이 스토밤? 필드와 랩! 여기! 랩! 여기! 랩! 헉! 랩! 아듬! 빨리 빨리 빨리! 에잇! 놀랄 씨! 어우 너무 싫어 얘 벗을 것 같은데? 와 잠시만 얘 좀 보려고 아 이거 마우스가 아니니까 회전이 느려가지고 야 씨믄 모르겠다 야 띠라! 띠라 햇빛으로 가라! 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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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들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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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층은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나는 나도 하나 줘 난 라이터로 가는거야? 자 바텔 충전 좀 할게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친구야 너랑 전박을 봐 내가 후박을 볼게 오 여기 들어가고 쉽게 만들어놨다 오 여기 들어가고 싶게 만들어놨다 남은 친구들의 공격은 아기페이스 이뿐라 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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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무서워 어허시시 진짜 와하시 사운드 봐 와하 나 이걸 왜 버려 이 정도 버리면 괜찮아 전선 연결을 하라 저 들어가서 어 저 왜 들어왔어 전선 연결을 하라 이 무기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문제인데 잠시만 마우스 교체 와 잠시만 키보드 그거 찾아야 되거든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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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불로 죽여야돼 아 그거 라이트로 쏴서 죽여야돼 사플 잘해야돼 뒤에서 나온다 봐봐봐 뒤에서 나온다 했지 잠시만 한두 마리가 아니다 라이딩서 죽어라 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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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어디야 누구야 뭐 다른 총 없냐 이거 총알이 마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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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스타의 마주 스키 스키 스탤 스키 스키 스탱 미래 이놈들 싸울카라 미 그리 elected 스탤 정 스탑 호이 띠 온다 아아아아 아 런디우 너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어 너무 무서웠어 어우 너무 무섭다 야 저 범위가 왜 저렇게 많은거야? 범위 범포증 생기겠네 범위 범포증 생기겠네 follow me 어후 지금 거의 시장에 있는 것입니다 멘트로 입장은 꽤 close 멘트로 입장은 꽤 close 하지만 멘트로의 길이든 멘트로의 길이든 멘트로의 길이든 멘트로의 길이든 멘트로의 길이든 젤리 쌓여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